성 하나 쌓고 갈까요? 모래성 이거 좋아 갑자기 생각났어요 게임 이거 알아요? 이 성이 무너지면 지는 거예요 무너지면 근데 한 사람씩 이걸 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빼도 돼요 이렇게 빼도 되고 근데 거기에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서로에게 하고 싶은 질문 모래성 게임 먼저 긁으세요 나의 하! 하! 한 방이 괜찮아 나이스 예 살아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끝! 제가 이겼어요. 제가 이겼어. 아 이게 위에가 물어주면.. 제가 이겼어. 이거는 무조건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. 무조건 대답. 질문에 대한 대답. 질문에 대한 대답. 집에 가도 되고 제가 괜찮다면 남아있는 그런 선택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. 마음이 궁금해서 저는. 저도 이제 계속 뭔가를 어필했잖아요. 그저 뭐 미디어아크로도 하고 그저 여러가지로 이제 어필을 했는데 뭔가 그거에 대한 답변이 조금 아 제가 어필 안했다고 생각하는구나. 그냥 제 기준에서 어필보다는 어떤 마음인지 조금 명확하게 듣고 싶어서 그럼 말하기 어려우면 제가 여기 서 있어요. 자 이제 여기서 출발해요. 출발. 자 이게 지나가면 간다고? 멈추면? 어 그거는 알아서 생각할게요. 이 돌을 지나가냐 안 지나가냐 그럼 제가 알아서 판단할게요. 걸어서. riel 고맙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음 음 음 브라보 이야 아 뭐 바로 앞에다 이런 얘기하기 좀 민망하지만 되게 귀여워요 아 저도 이분에게 저의 매력과 또 저의 삶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고 해서 쭉 이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고 또 안 해본 것들 뭐 함께 같은 것을 바라고 밥을 먹고 뭐 되게 소소한 그런 것들을 더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